선생님 가는 길에 에어컨 좀 켜 주세요 어떻게 하세요? 어쩌라고 왜 현명이요? 이 clothing는 뒤집어예요 이 clothing는 뒷분에 이 느낌이 이렇게 그는 무슨 이렇게 그렇게 그런 인탈 너도 말도 하지 마요 사랑이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마음이 그렇게 너만 찾고 있나요 머리가 희미해 아직도 넌 가슴 깊은 곳에 살나 봐 마음이 아파와 지금도 난 네가 보고 싶나 봐 아프고 아파도 날 바라볼 수 없잖아 오늘도